가평의 숨은 놀이동산 가평으로 가 브로우 여기 어딘가요? 여기는 가평의 숨은 놀이동산 꿈의 동산입니다 이곳은 청평면 에덴 벚꽃길을 따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레트로 감성이 가득한 숨은 놀이공원 꿈의 동산입니다 다같이 꿈과 모험의 세계로 떠나볼까요? 놀이동산에는 교복이 빠질 수 없죠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거 미녀? 미녀 게스트죠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홍보대사 소프라노 정찬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텐션 빨리 타고 싶어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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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싶어 지금 바이킹 타러 빨리 가야 돼 릴렉스 릴렉스 여기는 여유로워요 아 그러네 둘이 없네 우와 여유있게 빨리 타러 가볼까요? 여유있게 빨리 감사합니다 바이킹 렛츠 고 안 기다리고 여유로 한적합니다 한적해요 복잡하고 오래 기다리는 놀이동산은 그만 줄 없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꿈의 동산은 입장료 무료 주차비도 무료입니다 바이킹 범퍼카 회전분마 등 10개 이상의 놀이기구가 있고요 착한 놀이기구 가격에 5회권 10회권도 있어서 가성비 최고입니다 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저희도 한번 즐겨볼게요 렛츠 고 신나는 오늘 사진은 필수죠 놀이공원 곳곳에 레트로한 포토존이 가득 플러스 공룡친구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와 열심히 놀았더니 달달한 게 땡기네요 그럴 땐 이 친구 젤라또가 기가 막힙니다 자 충전 완료 자 충전 완료 가자 박수다 와 너무 재밌네요 네 진짜 재밌었어요 괜찮았어요? 네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저 또 오고 싶어요 이거 뭐라고 그랬죠? 파평의 숨은 비밀공간 꿈의 동산으로 놀아오세요 빨리 오세요 가평 꿈의 동산 추천 포인트 줄 서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놀이공원 착한 가격으로 가성비 최고입니다 볼거리도 많아서 어린이 친구들이 놀기에 딱 좋은 가평의 비밀공간 꿈의 동산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상 가평브라더스였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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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кто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광역으로